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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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껌 대소동! 지금 그거 말랑말랑 부풀어오른 거 뭐야, 쭈? 이거? 풍선껌이야! 풍선인가? 응! 이렇게 씹어서 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입안에서 공기를 넣어주면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놀랐어? 재밌다, 재밌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바롬! 그래도 진짜 신기하잖아, 차차! 정말 재밌어, 냥! 한 번 더 팡팡 해줘, 하자!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어서오세요! 으응! 먹어보고 싶다, 냥!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바롬!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차차! 나도 팡팡 터트려보고 싶어, 하자! 동작 그만! 으응! 으응! 미, 미안해, 쭈! 알았어, 남의 거에선 안 될게, 차차! 아니, 그것보다는! 으응! 으응! 잘 들어! 이건 너희가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이야! 왜? 옛날에, 어떤 티니핑이 실수로 풍선 껌을 삼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왕구까지 부숴버리게 된 거야! 으응! 그러니까, 절대, 절대, 절대로 풍선 껌은 안 돼! 알았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었쥬! 안됩니다! 몸이 부풀어 올라도 좋단 말입니까, 바롬! 삼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차차! 그냥 겁주는 것 같은데, 아자! 나도 먹고 싶어졌어, 라라! 으응! 내가 1등으로 풍선 부러볼래, 아자! 아냐! 내가 1등이라고, 라라! 아냐! 나야, 나 쥬! 신난다! 팡팡 성공했어, 라라! 라라핑, 잘한다, 차차!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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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롬핑, 혼자 뭐하고 있어? 난 거 만수불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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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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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바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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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부러져, 아자핀! 아자핀! 아자핀 진짜 못한다, 라라! 으응! 두고 봐! 내가 제일 큰 풍선을 불고에 말게 싸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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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다먹고 치사해, 라라! 흠! 그러면 안 됩니다! 되돌려 주십시오, 바로! 얘들아, 잠깐만!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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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나! 어? 어, 안녕! 어? 어? 으아? 저게 뭐야? 언니가 가게 홍보용 풍선을 새로 주문하셨나? 으응! 으응! 도와줘, 아자! Barbara핑? 어? 로미더! 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쭈! compass이 사라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녀석들!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풍선껌을 먹어버렸나 봐 으아, 네? 아자핑이 풍선껌을 먹었다고요? 병이, 시간이 없어! 빨리 도와줘, 쭈! 응? 응? 하추핑, 결심하자! 흑! 사랑이 넘치는 하추핑 타임! 으허허, 하아, 쭈! 으악! 흠!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칼! 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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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아! 아자핑! 금방 도와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 뱃속에 있는 껌을 빨리 꺼내야 해! 안 그러면.. 음, 알겠어요. 핑이피리 forbidden trigger ring! 흠! 아저씨, 빨리 꼽을 픽어야 해! 간지러우니까 그만 긁어하자! 으악! 그 방법은 안 되겠는데? 누가 좀 말해! 멈춰줘! 아저씨! 뭐지? 지진인가? 탁자 밑으로 피하세요! 으악! 어떡하죠? 이러다 하트로즈까지 하늘로 날아가버리겠어요! 우리 힘만으론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으악! 으악! 이번 에모션왕국의 택시? 로미야! 오랜만입니다, 로미공주님! 할머니, 문주 박사님! 이 할미 놀러왔다? 우리 로미 건강해 보이는구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 어머, 얘들 참 이승! 너희 걱정때문에 팍팍 늙는데! 어머! 저희는 아무 문제없이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아! 그렇지! 할머니라면 아저핑을 도울 방법을 아시겠죠? 으응! 이거 비상사태로군! 먼지 박사! 걱정 마십시오! 부풀어버린 티니핑을 되돌리기 위한 마법의 미약! 울퉁불퉁 별사탕! 흐흐! 흐흐! 이걸 아저핑에게 빨리 먹여야 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박사님! 리드리리, 리더 크릭! 피리피리, 리더 크릭! 응? 으응? 으응? 흐! 으! 흠! 흠! 으으응! 아저핑! 아! 해바! 으아아앙! 아악! 으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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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전에도 공기놀이는 잘 못했었지! 별사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공주님! 조심하세요! Clouderville! 으악! 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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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안돼, 아트로즈가! 하아 jed? 크게 벌려! 으아아악! 으앗, 촤아악! 으앗! 어, 괜찮으세요, 먼주 박사님? 뭐, 늘 있었던 일인걸요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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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다행이다, 쭈욱! 으앗! 으앗! 나 무서웠어, 하자!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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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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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차 나왔습니다! 잘생긴 청년들과 함께 있으니 다과시간이 더욱 즐겁군요! 으앗! 으앗! 아주 흥미로운 디저트들이군요! 크림과 설탕, 과일들 배합이 아주 훌륭해요! 으앗! 고양이 탈인형을 입은 거겠지? 그런데 진짜 같아 더울텐데 안 벗으시네 안녕하세요! 으앗! 귀여운 고양이다! 으앗! 저 수염 당겨보고 싶대! 으앗! 얘들아! 그런 짓하면 못써요!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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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미 너도! 내가 뭘 했어! 평소에 애들 잘 챙기랬잖아! 으앗! 앞으로 제가 잘 챙길게요! 으앗! 이게 뭐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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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앗! 흐앗! 으앗! 으앗! от